우와 해안 진짜 예쁘다 여기 안면도 여기 이름이 뭐라고? 어디가? 뭐라고? 아니 뭐라고? 신두리 해안사구 아 신두리 아니야 까먹어서 그래 와 이쁘다 진짜 신두리 해안사구 아까 옥수수 샀다고 구박하신 분 아까 옥수수 샀다고 구박하신 분 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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